호퍼나 삼성복싱체육관선수 신장 174, 최종 64.4kg, 4전 3승 3K1패, 신바위 엄청난 폭발력을 자랑하는 선수입니다. 신바위 선수가 소개됩니다. 1마수는 첫번호, 이경규 복싱체육관선수 신장 176, 최종 64.7kg, 4전 3승 2K1부 최현비 무패를 이어가고 있는 최현비 선수입니다. 글러브터치와 함께 1라운드 출발합니다. 레드코너에 신바위, 블루코너에 최현비입니다. 초반 경쾌한 출발을 보여주고 있는 블루코너의 최현비 선수인데요. 지금 초반이기 때문에 서둘릴 필요는 없고요. 서로 탐색성을 하고 있으면서도 거리조절은 가까워요. 네, 말그대로 타이틀샷이 걸려있기 때문에 신바위와 최현비 선수, 이 두 선수에게 정말 중요할 수 밖에 없는 그런 매치가 성사가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홀보라 나오면서 바디샷 한번 넣어봤던 신바위입니다. 쇼다퍼! 자, 상체 움직임 가져가주면서 거리 한번 깨고 들어가봤던 최현비인데요. 오른손 깊숙하게 돌아갑니다. 지금 오른손 좋았지만 큰 데미지는 입지 않았지만 기습적인 포즈 좋았습니다. 타이밍이 상당히 좋았죠? 네, 맞습니다. 최현비 선수가 상대방의 움츠리거나 손이 나올 때. 지금도 가득 위지만 이런 공격으로 좋습니다. 근접거리에서 오른손 훅 한번 찔러봤던 신바위. 들어오는 타이밍이 예측해서 한번 카운터 훅을 준비했었던 최현비입니다. 지금 최현비 선수가 여유는 부르는 것 같지만 약간 긴장한 것 같고요. 지금 앞선이 너무 커요, 지금. 자, 들어가는데요. 아, 부디셨습니다. 자, 앞면. 두바! 어, 이번 앞면 한번 허용했어요. 들어가다가 한번 허용하는 최현비입니다. 항상 손을 낼 때 가드를 올려야 되는데 가드가 떨어지니까 바로 반격을 당하고 있어요. 지금. 피해내면서 왼손. 바디샷 연타. 아, 지금도 들어가면서 계속 최현비 선수의 중목을 공격을 할 때. 심바위 선수한테 커트가 당하다 보니까 자기 손을 낼 때 자신감이 떨어지고 있어요. 아, 크게 빗나갔고요. 아, 크게 빗나갔고요. 확실히 심바위 선수가 영리하게 경기를 좀 풀어나가는 느낌이네요. 그리고 일단 안정이 되어 있어요. 자세가. 단단함이 좀 느껴지는 심바위 선수고요. 아, 묵직한 소리가 납니다. 지금 접근전에서 너무 공배를 맞으니까 데미지 입을 수 있는 펀치예요. 자, 연타 한번 집어넣어봤던 심바위입니다. 네네. 밀고 들어갑니다. 이제 심바위 선수는 자신감을 가진 것 같아요. 지금 손내는 게 이제 큰 주먹도 내고 있어요. 자, 1라운드 23초 안쪽.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묵직한 공격으로 두들겨주고 있는 심바위입니다. 아, 지금 데리지 않습니다. 다운 한번 나왔습니다. 네, 라우투 짧게 걸린 것 같은데, 큰 펀치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타이밍상, 그리고 이제 그 상대 선수가... 아, 바로 중단시키는데요. 아, 그러네요. 두 번 다운되면 자동 케어라는 부분이 있긴 한데... 와, 진짜 심바위 선수가 이 3승 전부 다... 왜 전부 다 피니시키는지... 이 게임을 했는지... 오늘 경기에서 좀 증명을 해냈습니다. 아, 결국엔 이렇게... 네. 심바위 선수가 승리를 가져가면서 타이틀샷을 획득합니다. 아, 지금 최현비 선수는 지금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네. 충남도우의 방한일 도우위원님, 니그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같은 펀치는요. 최현비 선수가 너무 안 일어나게 네. 다운되면 심판인 레프리가 박스시켰는데 가들 내리고 그냥 접근했어요. 맨날 때려달라 이런 식으로... 이게... 네. 네. 어... 항상 선수는 상대방이 주시를 하고 긴장을 해야 되는데... 이번 연기는 그걸 좀 안전하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1라운드 2분 59초 티케이어 승리입니다. 아... 1라운드 티케이어 승리 가져가는 승파비 선수입니다. 한일 도우위원님께서 시상을 도와주시겠습니다. 끝까지... 어... 집중을... 했어야 되는 장...